한국 서버와 함께 출시 초일기에 들어간 오마무슴의 프리티더비 대만서버가 사전예약 60만 달성 기념으로 6월 27일 정식 출시일을 확정 공개했습니다. 또한 사전예약 달성 보상으로 삼성 교환권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한섭이 대만섭보다 빨리 나올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날 나올 것인지 대만섭보다 늦게 나올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론칭 준비를 하고 있는 이상 6월 27일 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